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코리아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재연절과 대사관계관 50주년을 맞아 우리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행사 첫날 열린 한국 잔칫날에서는 실제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임세미 씨와 예비신랑 마틴 머트넌 씨가 참여해 전통 혼례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신랑 신부는 자신들의 결혼을 축하해준 손님들에게 떡을 나눠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 딱지 만들기와 떡매치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캐나다인의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한식 시식 코너를 마련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알렸습니다. 둘째 날 열린 케이팝 커버댄스 오타와 예선전에서는 M2BC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토론토 예선전에서 우승한 오타와 한류 댄스팀이 축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열린 코리아 페스티벌에는 현지인 천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번 행사가 한인 단체들과 한류 팬들이 힘을 모아 마련했다며 앞으로 대사관은 한인 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외교의 플랫폼이 되어 한류 열풍이 확산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